S&P 500 지수 대비 1103%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는 담과 같이 이야기했다. 단도 투자는 사실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를 창출하는 투자이다. 사실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이런 투자가 반복된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단도 투자의 9가지 핵심 원칙은 담과 같다. 1.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2.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3. 침체된 업종의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4. 견고한 경쟁의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5.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6. 차익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7.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8.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9. 혁신사업이 아닌 모방사업에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모니시 파브라이는 투자그룹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공동대표입니다. 2013년 9월 기준 파브라이 주식형 펀드는 2000년 설정 이후 S&P500 지수 대비 1103%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익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단도 투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과 2.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파 파텔, 마닐랄, 브랜슨, 미탈, 그리고 나의 단도 여정은 표면상으로는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각자 걸어온 그 길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여정의 끝에 다다르는 목적지는 결국 비슷하다. 모두의 단도 여정에는 여러가지 핵심 원칙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다음은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9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앞에 5건의 단도 투자 사례가 나오는데요. 간략한 요약 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도 투자의 기본은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이 거의 없는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다. 파브라이는 단도 투자를 사실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구를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의 모텔 제국을 일꾼 파텔과 마닐랄, 인도 출신 철강 재벌, 락슈미, 미탈은 일시적으로 크게 저평가된 사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인수한 뒤 자신만의 경쟁 우위, 즉 해자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확대했다. 파텔이 뛰어든 모텔업은 신생 분야가 아닌 오랫동안 현금 흐름을 창출해 온 사업이었으며 비용 절감이 곧 경쟁 우위로 작용하는 단순한 사업이었다. 마릴날은 직장에 다니며 훗날 자본금이 될 자금을 저축하고 투자 대상을 물색했다. 인내심을 갖고 확실한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 명과 함께 450만 달러에 나온 모텔에 공동 투자하게 되고 결국 본인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미탈은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던 철강업에 적은 자본을 투자해 성공했다. 한편 버진그룹 창업자 리처드 브랜스는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확신한 경우에만 사업에 뛰어들었다. 브랜스는 투자 자본을 최소화해 위험을 배제했다. 모두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었던 투자 사례들이다. 즉 이 뒤에는 4명의 사례와 자신의 사업 사례가 나옵니다. 다시 9가지 원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파파파텔은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굳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분명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운영해 과거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 업체를 인수했다. 이런 방식은 신규 창업보다 위험이 훨씬 적다. 만일날과 미탈도 마찬가지였다. 즉 만일날도 호텔 업체를 인수했고요. 미탈은 철강업체를 인수해서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1970년대 초에 파파파텔이 워렌 버핏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장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오랜 기간에 걸쳐 극도로 서서히 변화하는 단순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투자의 적으로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누구나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상당히 잔혹하다. 우리가 찾는 것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평범한 제품이다. 워렌 버핏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즐기고 하룻밤 머물며 휴식을 취할 곳을 필요로 하는 이상 호텔과 호텔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과거에 내가 운영했던 트랜스테크는 급변하는 업종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저차원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었다. 즉 저자가 운영한 트랜스테크의 사업 모델은 차익거래 기회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데요. 크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분야에서 인도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을 보충하는 것이 내가 구상한 사업의 핵심 가치 명제였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지난 수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지만 서비스의 기본 성격 및 경제 원리는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비엠의 기술집약적 사업 부분은 매우 빠르게 변하지만 아이비엠 글로벌 서비스나 엑센추어는 매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침체된 업종의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절대로 좋은 가격에 팔기를 기대하지 마라. 적당한 가격에 팔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사라. 워런 버핏 사실상 출구 전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입 전략이다. 에디 램퍼트 1970년대 초반에는 석유 수출 금지 조치, 극심한 경기 불황, 경기 관련 소비재 지출 감소 등이 모텔 사업에 타격을 입혔다. 단기 전망이 암울했기 때문에 모텔들은 헐값에 팔렸다. 파파파텔은 불황 덕분에 상당히 좋은 가격에 모텔을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만일 날도 9.11 이후 여행업이 침체된 시기에 모텔 사업에 뛰어들었다. 미탈은 침체된 국가 및 지역에서 침체된 업종을 찾아 침체된 자산, 즉 헐값의 매물로 나온 자산을 잔뜩 사들였다. 그 결과 포부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명단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버핏은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파파파텔, 마닐랄, 미탈은 1952년 이 강의실이 닫힌 문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선호하지 않고 모두가 기피할 때가 그 사업을 인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재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자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4. 견고한 경쟁 우위,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투자의 핵심은 어떤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그 우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폭이 넓고 지속가능한 혜자. 여기서 혜자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의주의를 봐 경계로 삼은 구덩이인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폭이 넓고 지속가능한 혜자를 갖춘 제품과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안겨준다. 워런버핏. 파파파텔은 저비용 운영 전략 덕분에 경쟁자들보다 숙박료를 크게 낮추면서도 높은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모텔의 객실은 그날 숙박이 없으면 소멸하는 상품인 만큼 파파파텔은 가격을 낮추어 입실률을 높였다. 이것은 파파파텔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견고한 경쟁 우위다. 파파파텔, 마닐랄, 미탈은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혜자를 창출했다. 브랜스는 넓고 깊은 혜자를 확신한 경우에만 사업에 뛰어든다. 그 혜자의 일부는 브랜드 확장에서 비롯되고 일부는 진정한 혁신 제품을 제시하는 데서 비롯되며 나머지는 그의 뛰어난 실행력에서 창출된다. IT 서비스업은 반복적인 매출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 분야에서는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의 사업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혜자의 역할을 한다. 기업이 고객의 사업과 기술 인프라를 잘 이해할수록 그 역할을 경쟁사가 대체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반복적인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 플로리다 대학교 강연에서 버핏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쟁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사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혜자에 둘러싸인 사업을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고귀한 성이 자리해야 하고 성을 책임지는 성주는 아주 근면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혜자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저희 자회사인 자동차 보험 가이코의 혜자는 바로 저비용입니다. 워런 버핏 비여사라는 애칭으로 더욱 잘 알려진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 창업자 고 로즈 브럼킨이 바로 그런 성주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비용 구조는 nfm의 지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비록 구자라트 출신은 아니지만 비여사는 파파파텔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5.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파파파텔의 모텔은 실패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5년에 걸쳐 2번 연속 투자할 경우 2번 다 실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2번 다 실패해도 애초에 투자한 자금이 크지 않아서 손실은 매우 미미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 덕분에 다시 자립할 수도 있었다. 반면 최소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이 99%를 넘고 실제로 투자가 성공한다면 투자한 자본의 20배 이상을 벌 수 있다.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는 것이다. 오런 버핏의 동업자이자 버크셔 회사웨이 부회장인 찰리 먼거는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경마의 페리 미추어를 심리적 모델 가운데 하나로 활용한다. 카지노와 달리 경마는 고객들이 서로를 상대로 돈을 건다. 전체 판돈의 17%는 경마 시행업체가 가져간다. 마찰 비용이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는 페리 미추얼 방식 베팅과 같다. 우리는 이길 확률 50%의 배당을 3대 1로 지급하는 경주말을 찾는다. 이길 확률이 50%면 1대 1 배당 즉 배팅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이길 확률이 높은 인기 말수록 배당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저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길 확률은 높지만 주목받지 못한 말을 찾아 배팅하고 그 배팅이 적중한다면 초고액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이길 확률은 50%이지만 배당이 건돈의 3배나 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평가된 기회를 찾는다. 이것이 투자다. 그리고 저평가된 기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가치 투자다. 찰리 먼거. 경마에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배팅에 필요한 17%라는 커다란 마찰 비용을 극복해야 한다. 먼거에 의하면 17% 마찰 비용을 전부 부담하면서도 경마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 이들은 모든 말과 모든 경주를 지켜보면서도 배팅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자신이 아주 잘 아는 경주마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배당률이 크게 잘못 책정된 것을 발결하면 그 말이 참가하는 단 한 번의 경주에 크게 배팅한다. 그런 다음에는 또다시 말과 경주를 지켜보고 유리한 기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배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앞에서 살펴본 5명의 단도 기업가들과 그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자본과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한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소소한 투자를 할 뿐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마주하면 그때 주저없이 커다란 금액을 투자한다. 지금까지 본 5개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즉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이익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를 해야 싼 가격에 매물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해야 초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월앤버핏이나 가치투자의 대가들은 보통 확률이 높을 때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섯번째 차익거래 기회에 집중하라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구매택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섯번째 차익거래 기회에 집중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익거래의 전통적 정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다. 하지만 여기서는 차별적 우위를 차익거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런던시장에서는 온스당 550달러 뉴욕시장에서는 560달러에 거래되고 마치할 비용은 적다고 가정할 때 차익거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런던에서 금을 사고 즉시 뉴욕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긴다. 물론 차익거래가 실행되면서 가격 차이는 해소되고 결국 차익거래 기회도 사라진다. 차익은 작고 그 기회도 때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유효하다. 그러나 차익거래는 사실상 무혐 거래로 가격 차이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익을 거저 얻는 셈이다. 워런 버핏은 콜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차익거래를 해왔습니다. 워런 버핏. 차익거래는 작은 것을 지불하고 큰 것을 얻는 기회다. 다양한 형태의 차익거래는 언제나 바람직하다. 분명한 차익스프레드 여기서는 차별적 우위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차익스프레드가 존재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파파파텔 역시 차익거래를 한다. 그의 차익거래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극히 적으며 전형적인 차익거래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즉 여기서는 저비용과 높은 입실률이라고 합니다. 파파파텔과 마닐랄의 차익거래는 간단하다. 이들이 모텔을 인수한 바로 그 순간 운영비는 감소한다. 저비용 구조 덕분에 이들은 경쟁력 있는 평균 숙박료를 제시하고 이는 높은 입실률로 이어진다. 저비용과 높은 입실률의 조합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차별적 우위다. 이 차별적 우위는 또 다른 파텔이 나타나 경쟁을 벌이기 전까지 계속된다. 차익거래 기회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우위는 결국 소멸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 파파파텔과 마닐랄은 차별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브랜슨의 차별적 우위는 자기 분야에서 이룬 혁신이다. 그의 혁신적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경쟁자에 의해 복제될 것이고 따라서 혜자는 축소되며 차별적 우위도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차별적 우위는 10년 또는 20년이 훌쩍 지나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다. 미탈은 헐값의 자산을 인수한 다음 운영을 간소화함으로써 저원가 생산이라는 비교 불가한 차별적 우위를 확보했다. 또한 다른 차별적 우위도 수년간 개발했다. 그 결과 인건비, 원조료비와 연료비, 최적화된 판매가격 책정 등의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차별적 우위를 확보했다. 세계 곳곳에 생산시설을 보유해 생산하는 철강의 종류와 양을 지역별로 최적화함으로써 강점을 극대화한 것이다. 현재는 거대한 기업규모와 브랜드 가치가 또 다른 차별적 우위로 작용한다. 규모와 생산능력의 우위 덕분에 미탈은 고객과 원재료, 공급자 모두를 상대로 한 가격협상력 측면에서 경쟁업체를 능가하고 이로써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 7.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파파파텔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잃거나 안전마진 개념을 들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파텔은 본질적으로 이익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재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면 설령 미래가 예상과 달리 나쁘게 전개되더라도 자본의 영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파파파텔이 사업이 정확히 그랬다. 모텔을 인수하면서 커다란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마진의 본질적 기능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8.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파파파텔이 모텔 인수 자체는 그다지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았다. 고유가가 계속되거나 경기침체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파파파텔은 여전히 저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료를 유지하면서 입실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파파파텔의 상황은 꽤 양호해 보인다. 만일 경기가 호전되고 유가가 적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다. 이처럼 파파파텔의 모텔 사업은 위험은 매우 적고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큰 투자였다. 저위험과 고불확실성은 훌륭한 조합이다. 이는 해당 자산의 가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페리비추얼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그렇다. 단독 기업가들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저위험은 말 그대로 손실 위험이 적다는 뜻이다. 고불확실성은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독 원칙을 떠올려보자.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에도 손실은 거의 없다. 9. 혁신사업이 아닌 무방사업에 투자하라. 처음 미국에 진출한 소수의 파텔들은 수천명의 동료들과 함께 길을 닦아두었다. 파파파텔은 먼저 진출한 파텔들이 작은 모텔을 사는 데 주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초기 개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수월한 사업 모델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는 혁신에 나서지 않았다. 동료들이 닦아놓은 길을 단순히 따라갔을 뿐이다. 그 뒤를 따른 다음 세대에 파텔 수천명도 혁신과는 거리가 벌었다. 여기서 파텔은 구자라트 남부 작은 지역에서 출발한 파텔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른 다음 세대 파텔 수천명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닐랄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앞서 일했던 텔렙스에서 트랜스테크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의 단추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던 아이디어였지만 나는 막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텔렙스를 떠나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확장했다. 혁신은 불확실한 도박이다. 그러나 차용과 확장은 훨씬 적은 위험을 수반하면서 상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즉 네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섯 번째는 차익거래 기회에 집중하라인데 이거는 차별적 우위가 있는 기회에 집중하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저비용 구조의 우위를 살려서 사업한 게 나오고 일곱 번째는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입니다. 즉 내제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에 사면은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인데 이것은 불확실성이 크면은 가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실패를 해도 손실이 적은 사업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혁신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모방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즉 훌륭한 성공 모델이 있는 것을 쫓아하는 게 위험이 적으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 단도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해서 위험은 적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강력한 원칙이 필요하다. 매수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며 차라리 쉬운 부분이다. 매도에도 매수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원칙이 요구된다. 주식 매도는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다. 주식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확실한 탈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주식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투자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7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잘 아는 기업인가? 자신의 역량의 범위 안에 있는 기업인가? 2. 기업의 현재 내재 가치를 알고 있으며 몇 년 뒤 어떻게 달라질지 높은 신뢰도로 예측할 수 있는가? 3. 현재 및 2, 3년 뒤 내재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는가? 할인폭은 50% 이상인가? 4.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기업에 기꺼이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 5. 손실 위험은 미미한 수준인가? 6. 혜자를 갖춘 기업인가? 7. 경영진은 유능하며 정직한가? 7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잘 아는 종목이 2, 3년 뒤 내재 가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거래되고 있고 손실 위험도 제한적이라면 매수에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매수해서는 안 된다. 훗날 더 좋은 기회가 있다. 즉 위의 7가지 요소가 앞에서 본 9가지 단도 투자 원칙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매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10달러에 산 주식이 8달러만 되어도 불안해져서 실패한 종목이라고 단정짓고는 즉각 팔아치운다. 그런 다음 성공적인 투자가 될 다음 종목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매도할 때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단 주식을 매수했다면 현재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는 이상 2-3년 만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즉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재 가치가 하락해서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지나해왔지만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우리 인해는 얼른 달아나라고 명령한다.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은 따로 없다.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밀려드는 공포도 사자의 포유를 들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주식을 보유했다는 기억마저 지우고는 곧장 달아난다. 즉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만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내재가치가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주가가 오르면 앞다투어 사들인 다음 크게 떨어지면 팔아치우기 바쁘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내가 균형을 되찾으려면 이성적 행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매 원칙을 실행해 옮겨야 한다. 투자 성공의 열쇠는 늘 본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연구 손실 실현을 전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워런 버핏이 세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원칙 2. 절대로 원칙 1을 잊지 않는다. 이것은 연구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몇 분 간격으로도 급격히 달라지지만 기업이 실제로 변화하는 데는 여러 달이 소유된다. 3년의 법칙을 활용하면 내재 가치를 단순히 잘못 인식한 경우에도 해당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 탈출 시점을 찾지 못하고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할 때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다림에는 비용이 든다.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이 내재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거나 무한정 기다리는 것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정말 특이했는데요. 보통은 내재 가치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기만 하면 장기 보유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3년 정도 기다리다가 주가가 내재 가치에 못 미치면 매도를 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째서 2, 3년일까? 2개월에서 3개월이나 5에서 6년은 안될까? 반드시 2, 3년이어야만 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업의 실제 변화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CEO가 중요한 임무를 영협하거나 시장 진출 및 철수를 계획할 경우 그것을 완수하려면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달은 걸릴 것이다.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열버질 때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름이 거칠 때까지 즉 기업의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5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긴 시간이다. 기다림에는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단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 된다. 손실을 일으키는 자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기간은 2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내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주식을 2에서 3년 넘게 붙들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화폐의 시간 가치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란 매우 어렵다. 2, 3년 보유 원칙은 사자가 포유할 때 우리를 달아나지 않도록 막아준다. 비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헐값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3년 뒤에도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다면 사실상 기업의 내재가치나 핵심가치 동력을 잘못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또는 내재가치가 수년간 실제로 하락했을 수도 있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손실을 실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때의 손실은 더 나은 투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스승이다. 즉 3년 정도 되면 웬만해서는 내재가치의 주가가 근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내재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내재가치가 하락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파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는 매수한 뒤 3년 안에 내재가치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크게 높아진다. 주가와 내재가치의 격차가 10% 미만으로 축소되면 언제라도 보유한 포지션을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한다. 만약 주가가 내재가치를 넘어서면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단 세금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장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고도 남을 만큼 주가가 내재가치를 크게 넘어설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 가치투자의 대가들은 확률이 높다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의 이점을 자주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분은 훌륭한 기업 단 하나의 투자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미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같은 종류의 기업을 여럿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 정말로 뛰어난 투자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붙잡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전의 투자는 구멍이 20개 뚫린 천공카드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 기회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평생 20번의 기회는 투자자로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 핵심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자세히 파악하고 쓸데없이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그래서 다양한 업종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주 5에서 10개를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지수 추종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라는 장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수 추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위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별 종목에 투자했는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한다면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시 파브라이가 지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9개의 투자 원칙 위주로 봤는데요. 9개의 투자 원칙을 한 챕터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의 구매 태그나 설명란에 있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